이효리, 요가로 다져진 환상적인 몸매 영원한 섹시퀸 영원한 섹시 디바 가수 이효리가 요가로 다져진 완벽한 몸매를 자랑했다. 이효리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켈빈 클라인 언더웨어와 함께한 화보를 공개, 제주도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아메리칸 스트리트 아트와 판문화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한 브랜드의 새로운 모던 코튼 캡슐을 착용해 압도적인 비주얼을 선사했다. 공개된 화보 속 이효리는 심플한 그레이 앤드 화이트 언더웨어로 섹시하면서 소탈한 매력을 화이트 앤드 블랙 브라탑과 피치톤 쇼팬치로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바디라인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25일 JTBC 효륜의 민박으로 오랜만에 방송의 복귀, 첫 방영과 동시에 대박 시청률을 기록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효리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한편 이효리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